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는 국물이 되서 만날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은 단무지에 국물을 접어서 다 먹으면 안 keys 양파 저녁은 두개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징어 쫄깃쫄깃 오징어 매콤달콤해요 쭈쭈쭈 팽이버섯 계란 오징어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골고루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계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치즈소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